우리 복숭아가 이제 그 초기 연면십에서 얘가 살이 다 찐거래. 비로 죽어 이랬어요. 그럼 지금 얘들은 벌써 살이 쪄가지고 뒤로 뒤집어지고 있죠. 그런데 얘들은 보면 지금 가리가 많아. 요 잎은 보면 약간 붉게 나오거든요. 약간 노랗게 나오고 노란빛이 많아. 노란빛이. 그런데 이제 요것들이 보면 요것들이 보면 심질이 좀 노래. 자세히 보세요. 자 심질이 노랗죠. 이 심질이 노랗다 소리는 이 가원에서는 이게 복숭아가 주장목이 아닌데 단감인데 이 단감 가원이나 복숭아의 과일의 이 나무의 가수원에는 우리가 지금 비로가 그 성분이 가리 성분이 많은 땅이라는 거죠. 그래서 전전에 계속 재배할 때 여름에 과일이 안 자라고 복숭아는 빨갛게 잘 물러지고 물러지고 단감은 키우다가 여름이 안 크고 가을에 꼭꼭지 떨림이 많이 일어난다. 맞아요. 똥구멍이 떨린다. 그래서 지금 이제 바뀌고 있는 과정인데 그러면 요게 이제 옆이 종방향 길이는 많이 안 크는데 형으로 많이 크죠. 그럼 뿌리가 뻗치고 지금 비로를 빨아들이는데 빨아들이고 보니까 비로가 가리가 많다는 거죠. 가리가. 그럼 가리가 많으니까 여기는 큰 잎에는 먼저 난 잎에는 이렇게 나타나는데 쉐이프에는 어떻게 누른 얼룩이 나오게 돼 있어요. 이게 자세히 보면 얼룩을 찾기 어려운데 이 얼룩을 볼 줄 알아야 돼요. 여기 이거 보세요. 요 각도에 따라서 카메라에는 다른데 노란 얼룩이 나와. 약간 노란노랗이 나와요. 그렇죠. 요런 걸 볼 수 있는 식견을 키워야 돼요. 카메라를 흔들고 잎을 흔들고는 어떻게 하면 요 얼룩이 보이게 돼 있어요. 노란 얼룩이 보여요. 그럼 지금 요걸 보고 잎 속에 노란 얼룩을 볼 줄 알아야 돼요. 그런 실력을 계속 겸비해야 돼요. 그러면 우리가 완벽한 실력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이 잎 속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좁아진다는 거는 가리 성분이 많으면 좁아지는 경우가 많아요. 이게 노르죠. 이제 노른 게 보이죠. 똑같은 나무인데 위치에 따라서. 그리고 요게 요런 색이 나오죠. 좁아지면서. 그래서 이 나무는 신초가 먹는데 가리 성분이 많아서 가리가 다 곤열상 장애가 약간 생기고 있다는 거죠. 그러면 이 잎 끝이 타게 돼 있어. 요게 끝이 빨갛게 돼 있어. 요 잎 끝이. 요 끝이 다 뿔게 돼 있어. 그럼 요런 잎 끝이 타게 돼 있어. 요 끝이. 요 끝. 끝 모서리 요것들이. 끝 모서리가 타게 돼 있어. 요 끝이. 요 끝이 탄다고. 그래서 어떤 위치를 볼 때. 식물을 관찰할 때. 그런 세심함이 꼭 필요하다. 요런 것들은 잎이 피어지긴 하나. 노란빛이 많이 피어지죠. 그럼 가리가 많다는 거예요. 이 땅에서는. 그래. 이 가원이 지금 복숭아가 황금을 넣고 연면십이 단감에 하면서 같이 맞으니까. 영양 과실이 잘 크고 있으나. 이 가원에다가 복숭아를 잘 먹고 해마다 복합비를 주고 퇴비 주고 엔켈이 줬다는 거예요. 여기 추비를. 전에 엔켈이 줬어요. 엔켈이 줬어요. 엔켈이 줬어요. 그 가리 성분이 이 땅에 많은 거예요. 가리 성분이 많아.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복숭아가 크고 좋아지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. 그래야 되나 말거나 이게 지금 요런 형태가 나와요. 노란 얼룩이 들어있다. 이 속에서. 그래서 이 나무들은 몇 년간 가리 성분 비로 안 줘야 돼요. 요런 것도 보면 가리가 많은 형태예요. 그럼 뭔가 모르게 약간 딱딱하거든. 딱딱하게 보니 잎이. 요렇게 보면 딱딱해 보이죠. 근데 요것도 보면 심지어 땅기고 좀 딱딱해. 요 간격이 중간에 길이 방향으로 안 늘어져 이게. 가리가 많으면. 가리가 많을 때는 이게 늘어지지 않아. 요 속까지 안 늘어져. 짧아 땅겨. 그런 현상이 있다면. 잎이 좋은 것 같으면서 끝이 요리 가늘어져 버려요. 요기선 어깨 넓이 늘어다가 끝이 가서 쭉 빠져버려. 야외 져버려. 끝이. 그런 이런 부분이 가리 가다냐 그 비로에 따라서 이게 바뀌어 버려요. 그죠. 단감은 이렇게 잎이 이제 살이 찌고 있는데 복숭아도 살이 찌고 있으면서 우리가 부드럽게 살이 안 찐다. 이 말은 여기가 땅의 비로가 가리 성분 많은 땅으로서 인상가리 가다로 조성되어 있다.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. 끝. 끝.